안녕하세요. 친구들의 리딩바디 니콜이에요. 오늘도 니콜과 함께 영어로 된 사회책 함께 읽어봐야죠. 오늘은 과연 무엇에 관한 책일까 궁금하죠 친구들. Have you been on a boat? 친구들은 이 배를 타본 적이 있나요? What kind of boat was it? 타봤다면 어떤 종류의 배였나요? 아주 큰 배? 아니면 작은 배? Did it have a sail? 돛담배? or oars? 노졌는데? What kinds of boat do you know? 친구들은 배의 종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어요? 어디 보자 니콜은 돛담배 또 카누 이렇게 긴 배 있죠. 카누, 그 다음에 요트, 유람선, 또 옛날 옛날에는 뗏목도 있었죠. 친구들은 boat, 보트라고 딱 하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나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가지 종류의 boat, 그 배에 관한 것들과 또 그런 배들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그럼 책을 잘 읽기 위해서 우리 중요한 단어들 먼저 배워볼까요? 짜잔! 오늘도 니콜이 여섯 개의 단어를 준비를 했습니다. Let's learn the words with me. 첫 번째 단어예요. Look at the picture. What is it? 이거 뭘까요? 맞아요. 우리 책이 큰 주제가 되는 boat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boat. 한 번 더. 자, 친구들 발음할 때 주의할 점이요. OA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말처럼 보트 아니고 O 라는 발음을 살려줘야 돼요. B, O, T, Bo, T. 배 라는 뜻이죠. 우리 책에서 여러 종류의 배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라고 했어요. 자, 두 번째는요. What's he doing? 지금 이 아저씨 뭐하고 있어요? 그쵸? 이 낚시대랑 그물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낚시. fishing 이죠. fish가 친구들 물고기라는 뜻도 있고 낚시를 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에 ing, ing를 붙여서 fish, ing, fishing 이라는 단어가 완성이 됐네요. 낚시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단어 볼까요? 음? 이거는 뭘까요? 지금 이 교통수단을 타고 사람이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get around 라는 표현이네요. 단어 하나 아니고 두 개 붙은 거예요. get around 무슨 뜻일까요? 친구들. 이 get 이라는 단어는 뜻이 아주 많아요. 우리가 뭐 얻다 라는 것도 있고 갖게 되다 라는 뜻도 있는데 어디 어디에 가다 또는 도착하다 라는 뜻도 있어요. around 는 뭔가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다니는 거죠. 즉 get around 라고 하면은 어디를 다니다 또는 어디를 가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get around get around 다음 단어요. 오 지금 구조대원 아저씨가 사고 난 사람을 그쵸 구조하고 계세요. 이렇게 누군가를 구조하다. 구조하는 거는 위험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가서 도와주는 거죠. 위험한 상황에서 꺼내주는 거. 이걸 우리가 rescue 라고 해요. 조금 어려운 단어죠. 친구들도 읽어 볼게요. rescue. 한 번 더. rescue. rescue.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소방관 아저씨들 또는 구조대원 아저씨들이 하는 일이 바로 rescue 하는 거죠. 다음입니다. 오우 there are two boats. 배가 두 대 있는데요. 배 두 대가 쌩 달리고 있어요. 왜? to see who's gonna win. 그쵸. 누가 이길지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기기 위해서 경주하는 거 뭐라 그래요? racing. racing. 원래는 r-a-c-e 해서 race. 경주하다 라는 단어인데 여기에 잉 붙여서 경주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racing. 친구들도 그 자동차 경주하는 차를 racing car 이런 말 들어봤지요. racing. 경주하다. 누가 더 빠른지 잘하는지 그쵸. 내기 해보는 거. 이걸 racing이라고 해요. Now, the last one. 마지막 단어입니다. You see a family. 그쵸. father, mother, baby. 이렇게 가족이 있는데요. 가족 뒤로. what do you see behind them? 뒤쪽에 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Yes. you see their house. 자, home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우리가 house라고 해도 집. home이라고 해도 집이에요. 근데 home은 우리가 사는 어떤 가정, 가족적인 의미, 감정이 더 들어간 의미라고 친구들이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즐거운 나의 집 이렇게 얘기할 때 home, sweet home이라고 얘기하죠. house, sweet health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가족이 사는 의미로의 집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home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역시 home도요. home 아니고 home. o 발음을 살려줘야 돼요. home. 자, 이제는 함께 게임을 해볼 텐데요. 여기 보면 친구들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단어들,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단어였지 기억하고 있나요? 자, 첫 번째. 우리 조금 전에 봤었죠? 가족이 사는 집. home이라는 단어죠. home. 발음 잘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는 누가 빨리 가나? 누가 빨리 가나? racing이라는 단어였고요. 여기 중앙에 있는 단어는 구조하다. rescue. rescue라는 단어였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단어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boat가 되겠죠. 마지막, 제일 끝에 있는 단어는 낚시, fishing이었습니다. 자, 친구들. 이제 니코리어 친구들에게 네 개의 단어를 말해줄 거예요. 네 개의 단어를 잘 들어보고 이 단어들의 끝소리와 같은 끝소리를 가진 단어를 이 중에서 찾아서 친구들 화면에 손을 착착착 대주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한번 해볼까요? Listen carefully. coat. goat. float. throat. 자, 니콜이 말할 때 어떤 소리가 공통적으로 들리나요? 한 번 더. coat. goat. 네, 알고 있죠? float. throat. 자, 첫 번째 문제니까 니콜이 힌트 줄까요? 지금 불러준 단어들은 다 oat. 하고 끝나는 단어입니다. 이제 찾을 수 있겠죠? 3, 2, 1. 정답은? 그쵸. boat가 정답이 됩니다. b, oat. oat로 끝나는 단어죠. 코트도 k, oat. 염소도 k, oat. 이제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문제 같이 한번 해볼게요. 똑같은 그림도 나와 있습니다. Now listen carefully. comb. 빛이에요. comb. dome. foam. room. 한 번 더. comb. dome. foam. foam. room. 로마 할 때. room. 자, 끝소리 잘 들었나요? 같은 끝소리를 가진 단어 어떤 것일까? 3, 2, 1. 정답은? 맞아요, 친구들. oom 하는 소리 들었어요? 음. dome, foam, room. 신기하게도 지금 니콜이 말해준 단어들은요. 모양이 서로 조금씩 달라요. 어떤 건 이렇게 ome이고 어떤 건 oam이고 어떤 건 omb이고 이렇게 모양은 다르지만 소리가 같은 단어 위주로 친구들은 찾아주는 겁니다. home 찾았다면 아주 잘한 거고요. 세 번째도 함께 해볼게요. 자, 다시 그림 보면서 sing. wing. ring. sting. 이번에는요, 친구들 두 개를 찾아줘야 돼요. 두 개. 이 끝소리 같은 단어가 여기서 두 개나 있습니다. 한 번 더요. sing. wing. 날개. ring. sting. 어떤 끝소리가 들리나요? 3, 2, 1. 정답은? 두 개 찾았어요. 그쵸? 우리가 알고 있는 racing. 그리고 fishing. 왜요? sing, wing 하는 것들은 다 s, ing, w, ing, ing 하고 끝이 났었죠. 우리가 오늘 배웠던 단어 중에서 race, ing, fish, ing 이 두 단어가 ing 소리로 끝나는 단어였습니다. Now, last but not least. 마지막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new, view, view, do, 이슬, few, 거의 없는. 한 번 더. new, 새로운 거예요. new, view, do, few. 이 단어 뜻을 모르더라도 친구들 소리를 통해서 찾을 수 있겠죠. Did you find it? 3, 2, 1. 정답은? 그쵸. rescue. 왜요? new, view, do, 다 you 하고 끝이 나죠. rescue 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이 you 하는 소리를 들었다면 어렵지 않게 rescue 찾을 수 있었을 것 같네요. well done. I think you're ready now. 그럼 오늘의 책 우리 친구들 함께 읽어보도록 해요. Let's read the book. 자, 그럼 우리 책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목은 친구들이 읽을 수 있죠. Can you read it? Yes, you can. Read it. 그쵸? Boats. 어? 왜 boats예요? 배는 boat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 책에서 친구들 여러 가지 보트에 대해서 배울 거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보트 한 대인 보트가 아니라 여러 척이니까 boats 라고 S를 붙여줬습니다. This book is written by Ian Douglas. Ian Douglas라는 작가님이 써주셨어요. Now, look at the photos. 사진들을 잘 봐주세요, 친구들. On top, 제일 위에는요. There is a big boat. 아주 큰 배가 있어요. 큰 배가 연기를 뽑으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죠. 친구들 배 타본 적 혹시 있어요? 배를 이렇게 아래에 있는 작은 배를 타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보통 배를 타고 여행을 했거나 어디로 이동을 Get around. 이동을 했다면 친구들 이렇게 큰 배를 탔을 겁니다. 유람선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이동할 수 있는 배도 있고요. 반면 그 아래에 있는 그림 봐주세요. You see a father and his son. 아빠랑 아들이 지금 They are having lots of fun.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죠. What are they doing? Yes, they are fishing. 물고기 잡고 있어요. 이렇게 아빠랑 같이 물고기 잡으러 갈 때는 이렇게 큰 배를 빌려 탈 수는 없겠죠. 작은 배 타고 나가서 fishing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배는 여행을 다닐 때도 쓸 수 있고 fishing, 낚시 할 때도 쓸 수 있구나라는 생각 친구들 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오른쪽에 있는 배들 봐주세요. Wow, look at them. They have big and tall sails. 돛이 엄청 길고 커요. 그렇죠? 이런 배 타서는 사람들이 바다 구경도 하고 또 이 돛을 바람의 방향에 맞게 바꿔서 배를 이쪽으로 가게 됐다가 저쪽으로 가기도 했다가 합니다. 이런 배들은요. 관광하는 데 쓰이기도 하고 sports, 운동처럼 이렇게 배, 요트 경기하는 데 쓰이기도 해요. So, in this book we are going to learn about different kinds of boats and what they are used for. 어떤 배들이 있고 이 배들이 어떤 쓰임으로 사용되게 되는지 친구들이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 제목이 한 번 더 있네요. 뭐라고요? 그치? Boats. Boats. 여기에도 지금 배가 한 척이 아니라 여러 척이 나와요. 지금 가까이에는 you see some sailboats. 돛이 있는 배를 볼 수 있죠. And the children are taking the boats out to the sea. 바다로 지금 보트를 끌고 나가는 것 같아요. Look at them carefully. 여기 우리 다른 친구들 보니까 they are all wearing something. 뭐 입고 있어요. 또는 목에 두른 친구도 있지만 대부분은 입고 있어요. Yes, life jacket. 구명조끼를 입고 있죠. Why do they need life jackets? 왜 입어야 될까요? 친구들도 뭐 야외에 나가거나 실내 수영장 갈 때 수영을 잘하는 친구들이라도 꼭 구명조끼 입죠. 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또 물에 빠질 수도 있고 파도에 휩쓸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물가에 나갈 때는 life jacket 입어주는 습관이 필요한 겁니다. To be safe. 자, 우리 친구들은 life jacket을 입고 지금 배를 꺼내고 있고요. 저 멀리 보면은 이런 돛담배 아니라 조금 더 큰 배가 보이죠. 자, 우리 책을 통해서 한번 그러면 어떤 친구들은 어떤 용도로 배를 사용하게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You see a girl and a man and they're on a canoe. 카누 들어봤어요. 우리 보통 배가 좀 클 수 있는데 카누는 이렇게 좁아요. 그래서 겨우 한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그런 넓이의 배가 있습니다. 카누라는 배가 있고요. 비슷한 느낌으로 outrigger이라는 배도 있네요. 자, 이런 배들 이 친구들 왜 타고 있을까요? To go somewhere? To fish? Well, people use boats to have fun 이라고 설명이 나왔어요. People, 사람들은 use, 사용해요. Boats, 배들을 모하기 위해서 To have fun 그쵸? Fun은 재미, 즐거움 이런 뜻이죠. 즐거움, 재미를 갖기 위해서 즉, 그냥 재미로 놀려고 이럴 때도 우리가 배를 탄다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은 바닷가에 살지 않는 이상은 재미로 배를 타는 일은 없겠죠? 근데 바다에 인접한, 근접한 지역에 사는 친구들은 우리 친구들이 자전거를 타고 놀듯이 이렇게 배를 타고 놀 수가 있어요. So, they are having fun on a boat 재미있게 배를 타는 친구들이 있네요. 또 다른 사람들도 재미를 위해서 배를 탑니다. 여기 보니까 sailboat 그쵸? 우리 처음에 페이지에서 봤던 친구들 여기 돛담배 타고 있고요. 위에 있는 사람들은 jetboat jetboat가 뭘까요? 친구들 jetboat는요? 보트는 보트인데 이렇게 노를 저어서 타는 보트가 아니라 투투투투투투 엔진이 달려있는 자동차처럼 엔진이 달려있는 그런 보트입니다. 그래서 엄청 빨리 갈 수 있어요. 우리 보통 sailboat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안 불면 배가 어디로 갈 수가 없겠죠? 바람을 받아서 가야 되는데 그런데 jetboat 같은 경우에는 바람에 상관없이 가고 싶은 방향, 가고 싶은 속도로 갈 수가 있는 보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바다 구경하거나 할 때 또는 스피드를 즐기고 싶을 때 jetboat를 타기도 하죠. So they're all for having fun. 자, 다음 볼게요. 이번에는, 이거는 우리 친구들 잘 알 수 있겠다. 그쵸? They're on a canoe too. 똑같은 카누인데 우리 첫 번째 나왔던 친구는 재미있게 놀기 위해서 카누를 탄다 그랬죠. 여기 있는 남자친구 둘은 What are they having? Yes. They're holding fish. 물고기를 손에 딱 쥐고 있어요. That means Yes. People use boat for fishing. 사람들이 보트를 이용을 하는데 뭐하기 위해서? 그쵸? 물고기 잡기 위해서 이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즉, 낚시를 위해서 배를 사용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친구들과 함께 읽어볼까요? People use boats for fishing. People use boats for fishing. Very good. 그러면 낚시를 하기 위해서 배를 이용하는 사람들 또 어디 있나 볼까요? 어? 이런 거 친구들 뉴스에서 봤나요? TV에서. 그쵸? Fishing trawler입니다. 자, 이 배는요. 그냥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낚시하는 배 아니고 큰 그물을 사용해서 물고기나 개나 이런 걸 잡을 수 있는 아주 큰 어선이에요. Also, there is another fishing boat. 이렇게 크고 멋진 첨단의 배는 아니지만 이렇게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더운 나라에서는 조금 더 크고 장비는 적지만 밧줄과 또 다른 그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또 낚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Fishing boat. Now the next one. 이번에는 사람들이 왜 배를 타는지 알아볼까요? 건덜라가 있네요. 지금 보니까 배를 저어주는 분이 계시고요. 사람들은 배 안에 앉아가지고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What about here? 오, 이거는 ferry라고 부르네요. 우리가 보통 페리호, 유람선 이렇게 부르는 배입니다. It's really, really big. Oh, do you know Titanic? 친구들, 타이타닉이라는 배 알고 있어요? 그렇게 큰 유람선, 사람들이 관광을 할 수 있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탈 수 있는 그런 배를 ferry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배는요. People use boats for getting around. Get around. 나왔네요. 돌아다니기 위해서, 즉 여행 다니고 이럴 때 탈 수 있는 보트가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People use boats for getting around. Very good. 자, 이렇게 사람들이 배를 타고 관광하기도 하고요. 이런 배들도 관광하는 데 쓸 수 있어요. 또는 교통수단으로도 쓸 수 있어요. Here it's called water bus. 어? 친구들, 워터버스 들어봤어요? 우리 버스는 원래 땅에 다니잖아요. 바퀴가 달려서. 근데 이거는 물을 통해서 다니는 워터버스입니다. 아래에는 또 페리. 오, 아니요. 이 페리는 여기에 있는 아까 우리 봤었던 페리입니다. 지금 여기에는요. 거의 뭐 땜목이죠. 이렇게 얇은 판이 있고 그 위에 차를 타고 있는 사람을 채로 실어 나르는 거예요. 아, 교통수단으로도 볼 수 있고 또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요런 용도로도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배들이네요. 그 외에도 배가 이런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oil tanker, fire fighting boat. 아, oil tanker인요. 친구들, 우리 유조선이라 그러죠. 기름을 실어 나르는 그런 배예요. 이 배에 지금 불이 났어요. it caught a fire. 그러면 우리 육지에서는 소방차가 달려오듯이 여기서는 fire fighting boat. 소방선이 오겠죠. 배가 와서 불을 꺼지는 겁니다. people use boats for rescue. 그쵸? 구조를 하는데도 사용을 한다는 거죠. 함께 읽어볼까요? people use boats for rescue. 이것도 보세요, 친구들. coast guard 나오죠. 해양경비대. 이렇게 해양경비대 보트가 있어서 바다에서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거나 또 어려운 일을 당하면 경찰처럼 구해주는 사람이 있고요. surf rescue boat. 그쵸? surf라는 게 서핑하다 이런 거죠. 역시 바닷가에서 사람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Now, look at that. dragon boat. 친구들 이런 배 본 적 있어요? 왜 dragon boat인지 친구들 알 수 있겠죠? 맞아요. 배의 머리 모양이 지금 용처럼 생겼습니다. 용처럼 생긴 보트라 그래서 dragon boat라고 하고요. people use boats for racing. 아하! 이 배들은 우리 조정경기 하는 것처럼 그쵸? 누가 먼저 나가나 race하는 데 쓰는 보트가 바로 이 dragon boat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people use boats for racing. very good. 지금 이런 것들도 다 그런 종이죠. power boat. 힘이 엄청 좋은 power boat. 역시 엔진이 달려가지고 빨리 갈 수 있는 보트고요. yacht. 우리 처음에 그 요트 나올 때 스포츠로 쓸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트, 도트 이렇게 움직여 가면서 누가 빨리 가나 racing 하는 데 쓸 수 있는 그런 보트입니다. 마지막이네요. 이런 보트들은 어디에 쓰는 보트일까? both are called houseboat. 몰랐죠, 친구들. 배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땅에 집을 짓고 또는 산, 나무 위에 집을 짓고 살듯이 배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집도 되고 배도 되는 걸 houseboat라고 부릅니다. people even use boats for homes. 사람들은요, even, 심지어는 use, 사용해요. boats, 패드를 for homes. 집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런 뜻이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people even use boats for homes. very good. 이렇게 해서 우리 책을 함께 다 읽어봤습니다. 배 타고 우리는 바다에서 노는 곳 또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배가 여러 곳에서 아주 중요하게 쓰이고 있었네요. 그럼 내가 오늘의 이야기를 정말 제대로 읽고 잘 이해한 건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Let's check. 짠! OX 퀴즈 시간입니다. 자, 친구들 사진이랑 영어 문장 보이죠, 친구들? 자, 영어 문장이요. 위에 있는 사진을 제대로 설명한다. 즉, 이 그림과 문장의 내용이 같은 내용이다 라고 한다면 친구들은 O, 아니야, 달라 라고 한다면 X를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Are you ready? 자, 그림 보면서 문장 함께 읽어볼게요. people use boats for fishing. 한 번 더. people use boats for fishing. 자, 이 문장과 그림의 내용이 같나요? O or X? 정답은? X가 되겠죠. well, 문장의 뜻은요. 사람들은 배를 이용을 하는데 뭐 때문에? for fishing. 낚시를 하기 위해서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사람들 보세요. Are they fishing? 그냥 배 타고 구경하고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X가 되는 겁니다. Now, the second one. 그림 먼저 봐주세요. 이거는 좀 쉬울 것 같아. 그쵸? 문장 함께 읽어볼까요? people use boats for rescue. 한 번 더. people use boats for rescue. 마지막 단어가 중요해요. 3, 2, 1. O예요? X예요? 정답은 O가 되겠죠. rescue가 무슨 뜻이에요, 친구들? 구조 또는 구조하다 이런 뜻이죠. 지금 보면은 이 coast guard, 해양경비대라든지 또 여기 보면은 그 물에 빠진 사람 구조하시는 분들 또 유조선에 불렀을 때 불 끌어가는 소방선 그쵸? 다 구조를 위해서 사용되는 배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O가 되겠죠. 마지막, look at the picture. 오, 이거 기억하고 있지, 친구들? people even use boats for homes. 한 번 더. people even use boats for homes. 자, 친구들 O인가요? X인가요? 정답은? 음, O가 되는 겁니다. 왜요? 사람들은 심지어는 이 배를 뭘로도 이용한다고요? for homes. 집으로, 사는 집으로도 이용한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 지금 집에 살고 있죠. 빨래도 넣어놨어요. 우리 집 모습이랑 똑같죠. 그래서 정답은 O가 될 수 있는 겁니다. good job. 자, 그럼 친구들 우리 boats 게임을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Here I have a hammer. toy hammer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집에 혹시 뿅망치가 있다면 이거 준비해주면 되고요. 없다. 그러면 파리채. 그것도 없다. 그럼 친구들의 손바닥 준비해주면 되겠습니다. Here is a game board. 니콜이 게임 보드를 준비를 했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 책에 있었던 그림들이 다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우리 어린 친구들이 배를 타는데 뭐 때문에 탄다고. 그쵸, 놀려고. 재미를 위해서 탄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여기는 우리 친구들이 뭐하고 있어요? 배 타고. fishing. 낚시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또 여기는요. 그쵸, 사람들이 이 워터버스 같은 거 타고 돌아다닌다. get around.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여기에는 소방선이죠. rescue. 구조하는데도 배가 쓰인다. 이 내용 기억하고 있죠. 여기는 어때요? There are many boats. 맞아요. 자기들끼리 경주하는 거예요. racing 하는 데 쓰는 거고요. 여기는 빨래도 널려있고 사람이 살고 있죠. Then this is a home. 집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책에서 배운 대로 boat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표가 쫙 나와있네요. Now, I'm going to tell you a sentence. 니콜이 문장을 하나 말해줄 거예요. 예를 들어서 People use boats for 뭐 때문에 사람들이 배를 타느냐 People use boats for racing 이라고 만약 얘기하면 우리 친구들은 이 중에서 racing에 관련된 그림을 찾아서 뿅망치로 또는 파리채로 손바닥으로 이렇게 때려주면 되는 겁니다. 화면에 집중해 주세요. And listen carefully. Here goes number one. 1번입니다. People use boats for fishing 3, 2, 1 했나요 친구들? 정답은 여기가 되겠죠. fishing에 찾으면 되는 겁니다. Good job. Number two. People use boats for racing 3, 2, 1 여기를 찾아야 되겠죠. A little faster. People use boats for fun 1, 2, 3 여기를 찾아야 되겠죠. People use boats for rescue 3, 2, 1 Rescue 그쵸. 구조니까 여기를 친구들이 재빨리 찾는 겁니다. One more. People use boats for homes 3, 2, 1 Good People use boats for getting around 3, 2, 1 여기를 치면 되겠죠. A little more. People use boats for racing 3, 2, 1 People use boats for fun 3, 2, 1 마지막 People use boats for fishing 3, 2, 1 Good job. 자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게임보드만 있으면 집에서 가족들과 게임할 수 있겠죠. 말하기 연습도 해보고 재미있게 뿅망치 놀이도 해보세요. 자 이제는 친구들이 직접 작가가 되어서 우리만의 boats 책을 만들어 볼 시간이죠. 우선 친구들은 우리 강의 페이지에서 이렇게 생긴 미니북 다운로드 받아서 필기 독이랑 함께 준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친구들 boats예요. What are boats? 배죠. So you can see many different kinds of boats. 우리가 책에서 봤던 여러 종류의 보트들이 귀여운 그림으로 표지에 나타나 있네요. 우리 친구들의 이름 먼저 쓰고 시작해 볼게요. This book is written by you and me. 니콜은 니콜 이름 친구들은 친구들 이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 볼게요. Oh look at that man. He's on a boat. 지금 배 위에 있는데요. 이 아저씨는 지금 손에 뭐를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People use boats for 사람들은 보트를 이용하는데 for 뭐 하기 위해서 이용한다 이런 내용이 있죠. 자 여기 지금 아저씨가 뭐 들고 있는지 가려져 있어요. 이 덮개 떼면 친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어디에 있는지 먼저 봐주세요. 이렇게 물 위에 있고 아저씨 혼자 있고 손에 뭐를 들고 있어요. What do you think? 그림 보기 전에 친구들이 추측을 해 볼 수 있겠죠. 이런 느낌으로 있는 거예요. Let's check it out. What's it holding? That's right. He's holding a fishing rod or fishing pole. 낚싯대를 들고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말은 People use boats for 뭐하는 데 배를 이용한다고요? 낚시 fishing 이라고 써지면 되겠죠. 이렇게 우리 책에 있는 대로 People use boats for fishing 입니다. 두 번째 그림도 볼까요? 아니 여기는 막 뭐가 다 가려져 있네요. 이거는 뭘 것 같아요. 친구들 사실 우리가 그림을 떼어봐야 알겠지만 이 작가집 봤던 것 중에 음 그쵸 여행하는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교통수단 water bus처럼 어디 돌아다니는 걸 수도 있고 그쵸 우리 한번 떼어보도록 할게요. 아 됐다 자 친구들 보이죠? 여기 보니까요 Oh you see doors 그리고 뭔가 햇볕 막는 것도 보이고 옷 널어놓은 것도 보이고 친구들 이거 다 보여요? 맞아요 It's a home 집입니다 사람들이 배를 집으로도 사용한다 이거 봤죠 친구들 People use boats for homes 라고 적으면 되겠죠. Okay 마지막입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그림자를 안 떼봐도 알 것 같긴 하죠. Why? You see two boats 배가 두 척이나 있어요. And you see teams on boats on the boats 배 위에 각 팀이 앉아있는 거 보여요. 이 두 팀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 그치 경주하는 거겠죠. Do you wanna see it? Here you go. 아 여기 노를 막 저으면서 우리 조정이라고 하죠. 그런 경기 우리 노를 저어서 달리기 경주처럼 배를 따고 누가 빨리 그 골인 결승 안으로 골인 하느냐 요거 하는 겁니다. 자 people use boats for 그럼 이거 뭐예요? 그쵸? 경주하는 거 racing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우리 자동차 레이스도 있고 그냥 달리기 레이스도 있고 이렇게 boat 레이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boats에 관한 책 함께 읽어봤네요. 자 만들어봤네요. 그럼 친구들 우리가 만든 책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목부터 boats written by Nicole and you People use boats for fishing Good People use boats for homes 집으로도 사용하고요. People use boats for racing 경주하는 데도 사용하네요. 여기 우리 친구들은 몇 페이지 더 붙여서 친구들이 알고 있는 배의 쓰임에 대해서 더 만들어 볼 수 있겠죠? Good job 우와 세상에는요 참으로 많은 종류의 배가 있어요. 쓰임도 각각 다르죠. 그럼 우리 친구들이 우리 책에서 배운 각 배의 쓰임들을 잘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Nicole이 액티비티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요 이렇게 여러 척의 배를 가지고 있는 선박회사의 사장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배가 엄청 엄청 많은 부자예요. 그런데 우리 회사 근처에 막 보니까 섬마다 배가 필요한 각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각각 어떤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배가 필요한지 친구들은 사람들이 어떤 것 때문에 배가 필요한지를 잘 살펴보고요.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배를 보내주면 될게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사장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배를 내가 갖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첫 번째 여기 무슨 배예요? It's like a ferry 우리 그 유람선 그쵸? 여행할 때 쓰는 배가 한 척이 있고요. 요거는 오리배네요. 그쵸? 이 오리배는 뭐 할 때 타는 거예요? For fun 놀려고 타는 거죠. 여기는 친구들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어선이에요. It's a fishing boat. 물고기 잡을 수 있는 작은 배고요. 여기 보니까 엄청 큰 배네요. 이건 우리 친구들 알겠다. 그쵸? It's a home. 집으로 사용할 수 있는 houseboat 입니다. 요거는 뭐예요? rescuer 이라고 써있고 빨간색 그쵸? 소방차처럼 생겼죠? 소방선 구조선 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은 배가 다섯 척이 있네요. Now look around the island. 지금 섬을 보니까 각 가족들 사람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제일 위에 왼쪽에 있는 데부터 볼게요. You see a family. 가족이 있는데요. 이 가족이 지금 여기 꼬마 친구를 막 달래고 있어요. She looks very sad and bored. 뭔가 슬프고 심심해 보여요. 가족들이 여기 뭐 해줘야 될까요? 그쵸? 우리 섬에 놀라는데 왜 이렇게 할 게 하나도 없어? 나 너무 재미없어 집에 갈래? 하고 우는 친구에게는 She needs boats for fun. 재미있게 놀 배가 필요하겠지요. So some people use boats for fun. 우리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배 어떤 거였죠? 우리 배. 우리 배를 우리 친구들이 푹 보내주면 되겠네요. Now she'll be very very happy. 자 그러면 옆섬으로 건너가 볼까요? Oh You see many people. 사람들이 있는데요. They're sitting on some kind of a mat. 그쵸? 매트 같은 거 땅바닥에 이렇게 앉아있어요. 왜? They don't have a house. 집이 없는 사람들이네요. 자 그럼 이렇게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집으로 쓸 수 있는 배를 보내줘야 되겠죠. Which one is it? 어디 있나요? Oh Oh this house boat. 되게 크니까 이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다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We'll send this boat to them. 사람들한테 이 배를 이렇게 보내주면 이제 배에서 살아갈 수가 있겠지요. Good good. Look at the center. 중앙에 보니까요. You see a family fully ready for a trip. 지금 보니까 여행용 가방도 보이고 짐 싼 거 보니까 여행을 가려는 거구나. 여행을 갈 건데 배가 없어요. 섬에 갇혀 있네요. What do they need? Yes. They need a boat for Getting around 돌아다닐 수 있는 여행용 배 유람선 요게 필요하겠네요. 여기다가 배를 여기 보내줄까요? 탈 수 있게끔 이렇게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Now look at this man. 이 아저씨는 지금 뭐 갖고 있어요? He has a net. 그물은 있는데 어? 바다로 가려니까 뭐가 없지? He doesn't have a boat. 그물은 있고 배는 없네요. 그러면 이 아저씨는 어떤 종류의 배가 필요할 거야. 그치요? A boat for fishing. 우리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배 요 배가 필요하겠네요. So send it to him. 여기다 이렇게 보내주면 아저씨 이제 그물 가지고 배 위에 올라가서 fishing할 수 있겠지요. 마지막입니다. Oh my god. Look at the people. They're in danger. 뭔가 위험에 처해 있어요. Why? Do you see the fire? The ship's on fire. 배가 지금 불이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튜브 타고 탈출했어요. What do they need? 그쵸? 배에 불을 끄고 사람들을 구조해줄 수 있는 맞아요. 소방선. Rescue boat가 필요할 겁니다. So here you go. 우 보내주면 불도 끄고 사람들도 구해줄 수 있겠죠. They need a boat for rescue.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보트가 필요한지 알아봤습니다. 친구들도 주변에서 필요한 배가 필요한 상황 생각해보고요. 또 그 사람들에게 어떤 배를 보내주면 좋을지 여기 한번 더 해보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정말 정말 잘해줬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 가지 배 또 그 배들의 쓰임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친구들은 어떤 배가 가장 기억에 남나요? 그 배에서 무얼 해보고 싶나요? 우리 친구들이 다양한 대답 기다리면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I'll see you. See you.